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질병도 마찬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고 또 사건들이 생기고 또 계속적으로 재앙이 지금 계속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투명하게 생각하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현재 삶 속에서 많은 그 삶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처 아픔 그런 것 때문에 또 삶이 제대로 질서 균형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어떠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병들어서 죽게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그 전가를 보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종의 병을 고쳐달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그 백부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들으면서 어떻게 여기셨냐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로는 무리길이시되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나라 하시더라 하고 오늘 성경 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도 장면이지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하인이 고침받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쭉 보시면서 오늘 성경의 9절에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요 놀래 놀랍게 여기는 예수께서 놀랍게 여기는 믿음 제목이 그래요 예수님이 놀란 믿음 예수님이 이 놀라신 사건이 성경에 한 두 번 나옵니다 어떤 현장에서 하나 예수님이 놀라시냐면 꼭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안 믿는 거 보고 놀라십니다 그리고 전혀 안 믿을 사람인데 믿는 걸 보고 놀라시는 장면이 나와요 꼭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으로 해요 그리고 안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꼬치꼬치 따라다니면서 그를 모하모라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를 처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고 유대인들이 없고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하나하나 추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처치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안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온 백부장 이 백부장은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인인 백부장이 믿음을 가진 걸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어야 될 유대인들은 안 믿고 왜? 이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안 믿고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 백부장이 이 신앙을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리고 그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했으며 그리고 우리는 백부장의 사건을 보면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진단하고 점검해 보고 또 우리가 만일 그런 믿음 속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우리 갱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자기 집에 종 하인이 병 들었어요 무슨 병 죽을 병 그런데 이 사람의 백부장의 신분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하인 하나 집은 갖다 버려도 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고난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사람이었고 이 종의 생사 여부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백 명의 부하를 거니고 있는 로마의 장수였던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하인을 굉장히 배려하고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병 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소문을 듣고 소문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 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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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부장이 그 들은 소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예수를 어떻게든지 자기 집에 초청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장로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로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지배자 이쪽은 신민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민지의 백성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거든요 좋아할 리가 없어요 왜 자기들을 억압하려고 자기들을 힘들게 하려고 온 종족들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장로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요구를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 백부장의 하인이 병 들었는데 좀 고쳐달라고 어떻게 부탁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축제겠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께 갔습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이 백부장의 종을 좀 구해달라 치료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도 아닌데 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 백부장의 하인 그것도 하인 백부장도 아닌 하인이 그렇게 요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서 간절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유대인의 장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나이다 참 희한한 일이 생기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지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야 될 장소인데 어떻게? 어떻게? 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이 백부장의 회당을 지었나 이거죠 그렇죠?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예요 이 유대 장로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의 그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 그는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고 부탁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장로들의 소리를 듣고 그것 때문에 이 병든 사람을 고쳐러 갔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이 장로들은 이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운동도 했겠죠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납니다 우리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백성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신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만 필요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탕의 생각 속에 깊은 그러한 율법주의들이 깔려 있고 선민의식이 깔려 있는 그들을 그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왜? 이미 이 이전에 많은 사건과 또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바리세인과 율법사들 또 우리 성의관들이 자기를 처치하려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신앙상태에 있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부장이 하인을 대하는 자세 권력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쓸모없는 별벌려는 인간이 해치워도 그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어느 위치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나요? 물론 돌봐야 당연하죠 그런데 때때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또 그들에게 또 비위를 맞춰야 되고 그런 입장이지만 왜 자기 의식주가 달려있으니까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군다나 하인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하인 왜 종들이 많았겠죠 100명의 부하를 거니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사람을 놓고 그렇게 배려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배려 배려 그리고 유대인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의 식민지 나라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향해서 백부장의 그 인격을 칭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평소에 평소에 이 백부장이 많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아주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렇게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위아래를 알고 있었고 평소에 좌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고 앞뒤를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 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권력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실력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뭔가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채워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배려심 배려심 이거를 이 사람은 갖고 있었어요 누가 이름 없는 이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또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지 마소서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관이라고 할까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느냐 저건 사람이지만 사탄순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또 많은 일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소문을 듣고 저 사람을 우리 집에 모신다는 것은 감히 내가 감당시 못할 그러한 신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 그리또를 예수를 이 백부장은 단순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인간 이상의 존재로 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대답들이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대답이 없는 건 긍정으로 알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될 것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 이르되 벗들을 보내 이릅니다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것도 아니고 벗들을 보내 이르되 아마 유대인의 그 장로들이었겠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 받아서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깜짝 놀랄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었느냐 이 백부장은 예수가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 주 주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 속에 생각 속에 전부 다 이 주인이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마음에 품고 그걸 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주가 뭘까요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 돈이잖아요 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거의 80% 90% 이상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돈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80%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백부장이 주라고 말했던 이 말의 의미는 이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이는 단어인데 퀴리오스라고 그 황제에게만 붙이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이 예수님에게 붙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화에 있는 사람이오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오 백부장이 더 높은 사람도 있었겠죠 천부장도 있었고 만부장도 있었겠죠 나도 남의 수화에 있는 사람이오 내 밑에도 부화가 있으니 그대로 가라 하면 가고 이대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라고 이 예수님에게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할 거란 마음에 그 깊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우리 속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지나간 사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현재 있는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미래에 아직도 오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렇죠 그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과거의 일들 아픔 상처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그런 복잡한 사건들과 미래에 되어질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네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군 줄 아느냐 우리는 돈 없으면 돈 많으면 되는 줄 알아요 몸이 불편해지면 몸이 약하면 건강이 회복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에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그렇죠? 수없이 문제는 많은데 답은 이분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문제는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만 가지 천 가지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을 알기를 원하고 근본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와 조주 가운데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이 주가 하나님인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백부장은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라고 바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이 여기셨다 놀라셨다 놀라셨다 이거 그런데 백부장은 소문만 듣고도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바로 우리가 백부장에게 주라고 하는 거 한마디만 던졌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약속한 창세계 3장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이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이분이 오셔서 다 사람들은 죽지만 이분은 법적으로 법적으로 저주를 받은 바 제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죽으시고 이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백부장 당시에는 이분이 이 예수가 부활이고 뭐고 이러고 여기까지는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없었어요 그렇죠 안 죽었으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분이 부활하신 분 왜 부활했어요 이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죠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영이 떠나버리고 우리 인간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죽으신 겁니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죽었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분이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으로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토를 영접한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심을 날마다 날마다 확인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각인시키는 시간이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이 예수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비록 십자가 지지 않고 부활한 그 장면까지 가지도 않았어도 소문만 듣고 유대인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이 백부장은 자기의 주인이 저 퀴리우스라고 부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고 왜? 그 이전에 많은 병든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영국적 세계에 모든 풍파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이 황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저분이 주인이구나 만물의 주인이구나 저분이 하나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한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어떤 병은 약으로 고치고 또 그리고 병원에서 얼마든지 고치신 병이 한 80% 90%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이런 죽을 병 그리고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내면의 깊은 부분들 그것 때문에 내면에 있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병들은 보여지는 과학이나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말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이 백부장은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자기 부하들에게 한마디 말하면 그 부하가 움직입니다 왜? 군대는 명령계통이니까 안 움직이면 어떡해요 감옥에 들어가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한마디 말에 의해서 그 부하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명령계통의 조직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말의 힘의 권세를 알고 있었어요 말의 힘 여러분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힘 굉장히 물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배려하고 그리고 유대민족 피지배국가인 이 유대인들의 그 요구조건을 그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종교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회당을 지은 일에도 마음을 썼지만 썼지만 더 큰 것은 이 백부장은 주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고 이 백부장은 말의 말씀의 위력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이 듣는데 그것이 정보로만 남아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보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삶 속의 역사는 레마로 부딪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역사예요 역사 움직여요 움직여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돼요 말씀이 파고 들어가면 바꿉니다 우리의 모든 사상을 비록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겉에 보이는 모습들은 치료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제대로 꽂히면 문제 그리고 사건 상황은 전혀 안 변했어도 그 사람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린 많은 사람들이 뭘 치료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말씀이 내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붙잡고 집중 속에 들어가느냐 묵상 중요해요 우리 지금 용성학교에서 계속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생각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오래된 것 각인된 것들이 확 뒤집어집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역사예요 역사 시간이 없어서 뭐 긴 얘기를 못하겠어요 저번에 어떤 실습생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보험을 다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기적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케이 무슨 기적 병났고 뭐 그런 거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할 때에 내가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는 그 환경 속에 빠져서 쩔쩔매고 있던 그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그러한 답을 주셔요 답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답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이란 유일성 그 유일성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왜? 하나는 각자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각자 다른 상황 속에 처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유일성의 답을 얻으려고 그 답을 찾는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유일성의 답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과연 얼마나 말씀 속에 깊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집중 말씀 속에 깊이 집중할 때에 이 집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면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 없고 더 나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그리고 실력도 없고 나의 건강 관계 없이 내가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답을 내가 누리게 되면 굉장히 자부심이 생깁니다 정체성이 확인되게 됩니다 신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게 됩니다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밑에도 하이닉스니 나도 그에게 말하면 그가 아주 듣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말씀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놀란 믿음 이 백부장은 예수가 주인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백부장은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이 주인이 하는 말씀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려 그 말을 듣고 그 보냈던 벗들이 그 백부장의 집에 돌아가니까 종이 어떻게 됐다고요 10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10절 시작 말씀은 이쪽에서 던졌는데 저쪽에 일이 벌어져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한 주간 또 한 해 평생이 되시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깊은 성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우리 드림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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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